31만 6,14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테마는 은행지주사 금리인상 자동차 렌탈이 가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은 은 동사는 2019년 1월 설립한 지주회사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주 사업 목적인 주요 종속회사들의 사업은 은행업, 신용카드업, 종합금융업 등이 있으며 2019년 우리자산운용-ABL자산운용 우리글로벌을 자회사로 편입함 2021년 3월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 21년 8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우리금융캐피탈을 완전 자회사화하였음 기업개요대시 2019년 1월 설립된 금융지주사회사로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하며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 및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주력 우리은행을 비롯해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FIS, 우리신용정보 등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사의 그룹 내 편입을 통해 부동산개발, 대출, 자문, 투자상품화 등 종합부동산금융서비스 부문으로 사업영역 확대 재무대시 기업여신 확대와 금리 인상으로 순이자 수익 증가, 신탁상품 판매량 증가와 유가증권운용규모 확대로 순수수료 증가 등에 따라 일반 관리비 확대에도 영업이익 및 순이익 전년 대비 증가 대시 2021년말 그룹비스 기준 총자본비율은 15.05%로 우량자산 증가와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으로 위험가중자산 감소, 영업이익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상승 대시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큰 폭의 이자이익 증가와 비은행 강화로 증권거래대금 감소와 보험 손해율 압력 감행점 수수료 인하에도 충당금 적립의 영향으로 견조한 수익 확보할 듯 2022년 8월 17일 15시 21분 기준 장중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9조 64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3위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상장 주식수는 7억 2,806만 549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퍼은 3.27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4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4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02원이고 추정 eps는 4,228원입니다. pbs는 각각 0.34배 36,1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7.2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17,5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 000억원, 20,804억원, 36,59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 376억원, 15,152억원, 28,074억원입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번지 450.02%이고 유보율은 692.63%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8.36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6-0.6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8.14이며 전일 대비해서 6.60-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2022년 8월 17일 15시 2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2,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35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2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종가는 12,450원이며 주가가 우리 금융지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종가는 12,450원이며 주가가 우리 금융지주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우리 금융지주는 거래량 163만 117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166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6만 3,542주, 대신에서 13만 6,200에 순환주, 노무라에서 12만 4,747주, 메릴린치에서 11만 3,128주, 삼성에서 9만 8,7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16만 5,286주, 삼성에서 16만 80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3만 1,890주, 목권스탠리에서 11만 5세주, NH투자증권에서 10만 8,4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0만 2,12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9만 5,6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관련주 우리금융지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